하이오 아 오늘 지방간제열 오늘 빈프를 맞췄어요 커플로 진짜 말도 안 돼 오늘의 방간이 아 이상한 애가 껴있죠? 펜션 펜션 비꼈고 효과를 쏴 시청자 여러분들 음영도 잘 하시고요 그게 약간 세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차려 보면 정신나가면 구독하고 있을까요? 너무 예뻐졌어 그거 파는 거거든요 어때요?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니 왜 왔는지 설명 좀 하게 지금 초오빠 썩어도 예뻐졌잖아 물어보지? 이거 다 변호 뺀 거야 아 아프다고 느껴져? 오늘 우리 이제 지방간의 홍일점 우리 뽀링이가 요새 폼이 좋은데 지금 수술을 했어요 아주 커다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일 예정이라 이번 주는 우리 외계인이랑 같이 지방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외계인 데려왔고 외계인이 먹을 거 뭐 좋아하나? 얘도 MZ라서 어 네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건 떡볶이 시합볶이 좋아하고 개쉽네 그리고 마라산거 마라탕 그리고 탕후루 얘 짜증나네 왜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아 그럴까요? 제가 제이언한테 추천하면 다 이상한 국밥 같은 거 밖에 없잖아요 에이 야 제이언이가 뭐 국밥만 좋아하냐 국밥 중이잖아요 제이언이 개런팅 에이 야 제이언이 어 왔다 6시 30분 대박 와 나왔을 때 싸우는 안에서 나오고 다 나오고 오 잘 먹는다 오 잘 먹는다 에이 야 제이언이 에이 야 제이언이 에이 에이 국밥 택제 뿌이 뿌이 아 파스타 먹고 싶은데 삼국지 아 근데 사실 국밥은 꼬리꼬리한 그 느낌 지방 쪽에 다니는 아 근데 지금 가는 집이 살짝 꼬리태 아 그래 꼬리꼬리 쉣 꼬리꼬리 쉣 아 나 베트나 음식점도 가고 전판이 돼 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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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싶어요 베트나 음식 아니 한거만 몰라? 오늘 국밥집이라고 뭐 분짜요 분짜랑 짜줘 이현 이현 분짜 국밥? 짜줘 나 개유치하네 진짜 초딩도 아니고 너도 다음주에 수술해 나사이 잡혀가서 아 싫어요 너가 유치하라고 먼저 유치하라고 던져서 아니 개유치하네 진짜 32살이 짜줘 아 뭐야 여기는 그 서울 3대 순댓국 와우 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진짜 유명한데 서울 3대 순댓국이라고? 영상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사실 되게 유명한 곳이야 아 삼그리 순댓국 저기 있네 와 벌써 사람들 줄 서 있어 여우는 해 여우는 매우 여우는 매우 홍보 한쪽 김기름ге 한쪽 근육 한쪽 배경 어때? 그냥 느낌 있어? 네 이거부터 넣은 느낌요 느낌 여기 넣으면 거짓말을 하면 여기 Schrö reliability 나는 사람이다 해봐 나는 사람이다. 김혜연은 사람이다. 냄새가 완전히 꼬리꼬리 탄데? 그니까. 거의 약간 재열이 냄새급이네. 꽉 찹니다. 여기 아주 흘려갈구가 맛있겠다. 꽉 차고 어떻게 봐. 지금 등이 뭔지 알아? 뭐예요? 그 훈민정은 격지가 보통 맛있어. 심지어는 오래된 벽지. 부산시대 때부터. 아니지, 멍청아. 왜요? 이게 어떻게 부산시대 때. 인쇄기술이 없는데. 여기 천장에. 어, 이게 그거네. 부산시대 때. 아니, 저런 그림이잖아요. 부산시대 때. 참기네. 알았어, 이 셋이 이거 하나 먹어. 제가 조용히 할게요. 이거 내가 왜 먹어. 이거 먹으면 제가 조용히 할게요. 니 손가락 색깔이랑 똑같은데 지금. 내가 이거 왜 먹어. 가위바위바에서 먹기? 안 내면 지금 어플. 여기. 아, 원래 여기는 빨간 뚜껑 먹어야 되는데 너 이거 준 거야. 법적으로 빨간 뚜껑을 먹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야. 짜증나. 짜증나. 야, 기분이 좋지? 아, 존나. 왜 맞아? 보냉이 존나 보고 싶어. 아, 짠. 아, 둘. 아, 너 너무 열받아서 볼 때. 아, 이제 넘어가는 거야? 둘, 셋. 둘, 셋.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싫어다. 와, 안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네. 그러네, 이제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 귀도 있고. 나 좀 받아주시네. 안에 들어가는 내장 종류가 모둠순대에 있는 종류랑 꽉. 되게 담백해요, 기본적으로. 시현이가 먹기엔 푸짐 탑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괜찮은데? 아, 꼬리인 게 60년 됐다 했지. 60년 점수 끓인 것 같아, 나 봤어. 오, 한 번. 깊어, 깊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MSG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네. 맞아. 자격적이지라. 다내기랑 이제 들깨에서 팍팍 쳐가지고 신고랑 봐야겠다. 소주 지방 특단인데. 아... 저 새끼 봐. 커피 뽑아온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좋아해? 나와왔을 때, 사우나에서 나온 느낌. 아, 아저씨 같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다. 아, 난이도가 있어. 있는데, 근데 소주랑 같이 먹으니까 군합이 그냥 개미쳤어. 이게 뭐냐면은, 먹을수록 계속 들어가. 맞아. 이게 구수한 그 맛에 계속 입에 막 멈출 수가 없어. 우승님이 이렇게 좋았네. 처음 보네? 좋은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지. 안에 부속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맞아.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 한 번은 귀가 씹히고, 한 번은 간이 씹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니, 너무 바다. 다음은 이제 국밥 먹었으니까. 아, 근데 국밥 먹었으면 이제 좀 약간 리프레쉬 할만한. 그러세요. 국밥 먹으러 가자. 시원한 느낌의 시국밥밥. 아니, 어떻게. 콩나물 국밥? 아, 콩나물 국밥. 시원하지. 콩나물 국밥? 아, 콩나물 국밥. 고기 한 번 뜯어내지 않겠냐? 그래도 콩밥 특집인데? 아니, 모르는데. 소고기 한 번 싹 뜯어내지 않겠냐? 소꼬리 곰탕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소꼬리 곰탕. 자, 여기는 이제 남대문이고. 네. 남대문, 서울역, 종로 이런 쪽에 국밥 맞지 마라. 그렇지. 아, 이게 남대문 시장이구나. 남대문 시장. 여기 안에 있는 거지? 다이소 있기 전에 남대문 시장이었던 거지. 봐봐, 다이소 그냥 먹는 게 없어. 아,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많이 파는구나. 아, 나 옛날에 여기 이런 데에서 가방 샀다. 그 책가방. 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빠가 이런 데서 사줘야 된다고. 어, 나도. 13프로맥스도 있어요? 네. 같이 해드릴까요? 지현 이런 거 어때? 아, 아저씨 케이스잖아요. 아, 여보세요? 나도 케이스 칼 거잖아. 아니, 케이스는 괜찮아요. 케이스... 아니, 내가 결제되는 카드가 없는데. 아니, 커피 없을게. 알았다고요. 아니, 카드가 없어서. 아니, 제 걸로 하래요. 일단 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보내. 어, 나 이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야, 생각나면 꼭 보내라. 근데 생각보다 여기 와서 엄청 충동 구매 많이 하네. 플렉스, 플렉스. 평소에 이제 돈 안 쓰는데 이런 데다가 돈 많이 쓰는데. 아니, 근데 왜 남의 돈으로 쓰냐고요. 아, 돈 해 줄게. 이 새끼야. 이 블랙. 안 바꿔야 돼. 어! 이거 강아지. 아담하네. 던전. 얘들아, 중요한 건. 이 안에 있어. 에엥? 진짜? 근본역 미쳤고. 약간 던전 육구인데? 합격이여. 여기 있다, 진주집. 가끔하네, 여기 안에는. 리본 13개 아 제발 한번 물어봐봐 진주찜 70년 전통이에요 아까보다 10년 흘렀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수 많지? 위치가 동네 시장 6자 골목이에요 제대로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먹을래? 저 먹을래 의욕이 없어요 누군가의 또리를 먹는다는 것을 너 지금 장기 다 먹고 왔어 지금 뭔 소리 하는거야 진짜 오랜만에 먹었네 이런 면이 하얀 톡이 있어요 잘 왔잖아요 오리지널 지금 25도일건데? 25도일? 여기 나가서 쓰나기가 됐네 점점 아르라졌어 아 진짜? 옛날에 난 25도일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때 찹쌀이 무침이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소스에다가 비벼서 묶어서 음 뜨거워도 참아 네 오 잘 먹는다 되게 많네 와 근데 곰이 꼬리가 왜 이렇게 크나? 곰이 아니야 소야 고 근데 왜 꼬리 못하냐 곰이 아니라 곰탕곰 미쳤다고 곰우리나라 곰이 있지도 않는데 곰을 잡아서 이렇게 만드냐 반달가슴 반달가슴곰탕 반달가슴곰탕 소야 이거 있잖아 아아 소야지 이런 얘기하면 좀 아저씨 같은데 이거 완전 약이다 약이야 진짜 소하지마 나 진짜 왜그래 고약이야 고약 그렇게 맛있어요? 땀 겁나 흘리고 싹싹먹나 싹싹먹나 싹싹 사람들이 인스타에 내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다 보고 재현님인 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상처를 받기 전에 얼마만큼 닮았는지 객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가 상처받기 전에 재현이의 상처인데 아니 닮아봐 아 그래 두개 닮았어? 한번 붙어봐 아니 닮긴 했지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이 희연인거지 자 그럼 국밥도 든든함이 먹었겠다 국밥 먹으러 가자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아 이쑤시개 뽑지 말라고요 아니아니 재현이 줄라 얘 이미 물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봐봐 이거 리본 봐 여기 거리랑 봐봐 맛있겠냐 여기 담앗집이야 여기 아 근데 진짜 배가 터져서 토할 것 같아요 지금 토하기 직전이에요 아니 여기 할 거 없어요? 여기 다 죄다 할 거잖아 지금 여기 인생네컷 같은 거 없나? 무슨 네컷이 있어? 담대문네컷? 마지막 국밥 먹기 전에 중간국밥 먹고 마지막 국밥 갈까? 아 말도 안된 소리 하지마 진짜 간축춥밥 1,500원에 조기코에 파는 간축춥밥 아 진짜 왜 저래 빨리 다음 주민아 가요 그냥 국크루 어때? 1,500원에 이렇게 희생이 다 있어 이상한지 갈 뻔했네 아니 둘이 똑같다고요 맞지? 야 너 거기였어? 아 너 거기였어? 너 콩나물 거기야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는 놈이네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내가 콩나물 국밥 맛집을 말했어 아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 거야 아 어디지? 어디지? 했는데 웃으니까 성수동에 있대 자기가 맛집이 아 뭐 아닌데 내 맛집이 맛집인데 내 맛집인데 막 하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 왜 저래? 오늘 그냥 거기로 가 거기로 가 거기로 가 아 자꾸 뭐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거기 진짜 맛있어 걱정하지 말아 오늘 먹어 봐 다시 먹어 아 근데 희현이 맛없다 그러면 어쩔 건데 우리 거기 가자 너 맛있지? 나 맛있어 아니 그럼 왜 들어왔는데 아니 너는 아 여기 여기 그때 왔었던 데네 거기로 가 여긴 밥 다 먹네 고구 밥 세 개 밥 세 개 고구마 센이 주세요 배유스가 하나밖에 없네 이게 진짜 맛있다 와 아잇아 아자아 이거는 알려주세요 굽는 법이 있어 취향이긴 한데 여기다가 김가루를 넣어 여기다 국물을 한 선어국자 딱 넣어서 넣으면 계란이 살살 익어 그 상태에서 나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못 먹어야죠 이걸 여기다 굽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먹긴 해 근데 여기를 여기 구우면 나는 국물이 훼손된다고 생각해 맑은 건이 아니라 나의 에디션은 때려먹는 김이라고 김도둑 김도둑 에디션? 응 김도둑으로 오우 도도도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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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짝 너무 먹나세요 이거? 난 이 탁한 게 싫어서 얘는 또 이 스타일인 거지 아아 야 어허가 들어갔네 뭐? 맛있어? 야 싸움 내려가는데? 국밥을 국밥으로 밀어낸다 맑은 국물은 어떤 느낌이지? 일단 맑은 국물이 훨씬 좋더라 아 이게 약간 여기 초콜릿 마냥 나있네네 계란국 맛이 좀 있긴 해 그러니까 계란이 좀 맛을 했죠? 응 그리고 맑은 국물이 맛있어 아 그러네 그래 이것만 이제 딱 먹는 거지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거지 오우 이야 먹어보니까 스테이네 잘 먹는다 이젠도 가만 보면 맛있게 먹어 네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생각보다? 국물이 죽이지 않아? 우리? 해우주스 꼭 넣어줘야 돼 팔짱 넣으면 더 맛있어 아니야 없어 너 취향 없어 그냥 넣어버리네 좀 넣어버리네 나 거의 아저씨 브이로그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계란 크림 소스같이 이렇게 계란에다가 있는 거니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아 좀 미안해 죽겠어 지방에 맛집도 추석해 줬는데 올 거 같고 그래서 가야죠 싹 모아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희연이랑 해보니까 확실히 볼링이 근자리가 많이 느껴졌고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볼링이가 딱 있어줘야 되는 흐흐흐흐 못됐어 저요? 쉴뜨데도 없이 아들들이 모두 왔다왔나고 그나마 술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근데 국밥은 확실히 세 개가 다 갈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뭐가 따르다는 거야? 세 개맛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만 좀 먹어 배다 부르냐? 국물이 미쳤잖아 국물이 너무 잘 먹었어 안녕 안녕 이제 마지막으로 국밥 먹고 국밥 먹으러 가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10일이 감상자되어 가방 으 으